미추홀구가 미추홀구의회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12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른 것입니다. 구와 구의회는 인사교류를 통한 인력균형 배치로 기관 간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이한호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지방자치를 새롭게 꽃피우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김정식 구청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.